안녕하세요 니하오 내 이름은 페이범준입니다 워쟌 페이범준 나는 스물네살입니다 뭐? 재예어시스? 오! 나는 한세대학교에 다닙니다 워쟌시 린다시의 도시성 워쟌한시의 도시성 나는 음악학과 전공입니다 워쟌시 린다시의 도시성 워쟌시 린다시의 도시성 워쟌시 린다시의 도시성 워쟌시 린다시의 도시성 이거 한세대학교에 그런 말은 없는데? 워쟌시 린다시의 도시성 워쟌시 린다시의 도시성 나는 음악학과 전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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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엄마, 나, 그리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24살입니다. 나는 한세대학교에 다닙니다. 나는 음악학과 전공입니다. 나는 한세대학교에 다닙니다. 나는 한세대학교에 다닙니다. 나는 음악학과 전공입니다. 내 가족은 4명입니다. 내 가족은 4명입니다. 내 가족은 4명입니다. 내 가족은 4명입니다. 아빠, 엄마, 나, 그리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 나, 그리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나는 한세대학교에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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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haven, 나Med, 나, Hebrew, innych, 내 가족은 4명입니다. 내 가족은 8명입니다. 아니 아니 음악학과 전공입니다 나는 한세대학교에 다닙니다 나는 음악학과 전공입니다 나의 가족은 4명입니다 나는 음악학과 전공입니다 나는 한세대학교에 다닙니다 나는 음악학과 전공입니다 나는 음악학과 전공입니다 나는 음악학과 전공입니다 나는 음악학과 전공입니다 나는 한세대학교에 다닙니다 나는 음악학과 전공입니다 나는 음악학과 전공입니다 나는 음악학과 전공입니다 내 이름은 발본주입니다. 나는 24살입니다. 재 년 수 윈 년 재 년 어 십스 나는 한세대 학교 다닙니다. 워스 한시대 학생들 셰셩 음악학과 전국입니다. 나는 음악학과 전국입니다. 뭐 더? 재 년 수 윈 년 나는 음악학과 전국입니다. 뭐 더 십 년 뭐 더 쪄 년 수 윈 년 실 윈 년 나는 음악학과 전국입니다. 뭐 더 쪄 년 수 윈 년 나의 가족은 4명입니다. 나의 가족 워자 요 워자 스컬 런 워자 요 스컬 런 워자 요 스컬 런 아빠 엄마 나 그리고 여동생 있습니다. 바바바마마마메이커 안녕하세요 니하오 내 이름 베본주입니다. 워자우 페이밤주 나는 24살입니다. 워 더? 나는 24살입니다. 재 년 어 십스 나는 한세대 학교에 다닙니다. 워스 한시대 학생들 셰셩 나는 음악학과 전국입니다. 워 더 십스 워 더 쪄 년 워 더 쪄 년 워 더 쪄 년 워 더 쪄 년 수 윈 년 워 더 쪄 년 수 윈 년 워 더 쪄 년 수 윈 년 워 더 쪄 년 수 윈 년 나의 가족은 4명입니다. 워자 요 워자 스컬 런 아빠, 엄마, 나 그리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나는 한세대학교에 다닙니다 나는 음악학과 전공입니다 나는 음악학과 전공입니다 나의 가족은 4명입니다 나의 가족은 4명입니다 나의 가족은 4명입니다 나는 음악학과 전공입니다 나는 음악학과 전공입니다 나의 가족은 4명입니다 나의 가족은 4명입니다 나는이께서 5명입니다 나는 있습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민텐? 응? 민텐스 뭐죠? 미안 민텐지 왜지 하오 민텐지 왜지 하오 오늘은 며칠입니까? 민텐지 왜지 하오 오늘은 4월 27일입니다 민텐 민텐지 왜지 하오 오늘은 4월 27일입니다 민텐지 왜지 하오 민텐지 왜지 하오 민텐지 왜지 하오 오늘은 며칠입니까? 민텐지 왜지 하오 오늘은 4월 27일입니다 민텐지 왜지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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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민텐지 왜지 하오 민텐지 어디야 하아 한꺼 며칠은 민트엣이고 시간은 현재 우리 시간이지 얘네도 현재이래 오늘은 몇 시입니까? 아 모르겠다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10시니까 지금 10시니까 지금 10시니까 지금 12시니까 지금 10시니까 지금 몇시니까 지금 10시니까 빨리 지금 몇시니까 지금 10시니까 지금 10시입니다 지금 10시입니다 오빠, 며칠은? 시간 민트엔은 며칠, 시엔자이는 시간 며칠은 민트엔이고 시간은 시엔자이니까 오늘은 며칠입니까? 민트엔 지휘에 지하 민트엔 지휘에 지하 민트엔 지휘에 지하 민트엔 지휘에 지하 오늘은 며칠입니까? 민트엔 지휘에 지하 지금 몇시입니까? 민트엔 지휘에 지하 지금 몇시입니까? 지금 신자이 신자이 무슨 지연이였더라? 신자이 지연 신자이 지연 신자이 지연 신자이 지연 오늘은 몇시입니까? 신자이 지연 오빠 따라해줘봐 어..지금은 몇시입니까? 신자이 지연 오늘은 몇시입니까? 민태지유예지하오 민태지유예지하오 오늘은 몇시입니까? 지금은 몇시입니까? 신자이 지연 신자이 지연 신자이 지연 신자이 지연 지금 몇시입니까? 신자이 지연 오늘은 몇시입니까? 민태지유예지하오 민태지유예지하오 지금은 몇시입니까? 지금은 몇 시입니까?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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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입니까? 오늘이 중국어로 뭐지? 민탱 지우에 지하오 오늘은 4월 27일입니다 민탱 스윗 얼하오 얼씨하오 지하오 얼씨치하오 민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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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에 얼씨치하오 민탱 스위에 얼씨치하오 민탱 스위에 얼씨치하오 오늘은 며칠입니까? 민탱 지우에 지하오 오늘은 4월 27일입니다 민탱 스위에 얼씨치하오 민탱 스위에 얼씨치하오 민탱 스위에 얼씨치하오 민탱 스위에 얼씨치하오 현재 몇 시? 오늘 10시입니다 현재 10시? 지금 몇 시? 지금 몇 시입니다 오늘은 몇 일입니까? 오늘은 4월 27일입니다 지금 몇 시? 지금 몇 시입니다 지금 몇 시입니다 지금 몇 시입니다 지금은 10시입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오늘은 4월 27일입니다 오늘은 4월 27일입니다 우와! 어렸다 어렸다 안녕하세요 내일은 배밤준입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오늘은 4월 27일입니다 맨탱수위에 오실치하오? 지금 몇시니? 지금 지회지하오? 지금 10시입니다 지금 10시입니다 나는 24살입니다 지금 10시입니다 나는 한세대학교에 다닙니다 나는 한세대학교에 다닙니다 나는 한세대학교에 다닙니다 나는 한세대학교에 다닙니다 나는 음악학과 전공입니다 뭐다? 어 나는 한세대학교에 다닙니다 나는 한세대학교에 다닙니다 나의 가족은 4명입니다 나는 한세대학교에 다닙니다 아빠, 엄마, 나 그리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 나 그리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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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지금 며칠입니까? 오늘은 며칠입니까? 오늘은 며칠입니까? 오늘은 4월 27일입니다 민태수의 27일입니다 지금 몇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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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시시니? 지금 몇시니? 지금은 10시입니다 진짜 short day 나는 한세대학교에 다닙니다 나는 한세대학교에 다닙니다 나는 한세대학교에 다닙니다 나는 음악학과 전국입니다 나는 한세대학교에 다닙니다 나는 한세대학교에 다닙니다 나는 한세대학교에 다닙니다 나는 한세대학교에 다닙니다 지금은 몇일입니까? 미텔스위에 지하오 대박 오늘은 4월 27일입니다 밑에 수 왜 어시치하오? 밑에 수 왜 어시치하오? 밑에 수 왜 어시치하오? 지금은 몇시니? 네 박자 수.. 수 지하오 수 Zeiten 수 است 하오 수 이전치에üy어시짝 몇시가 지에이니아 수 이전 수의 신재 지경 태연 지금은 최신 되다 신재 27 나는 24살입니다 나는 한세대학교를 다닙니다 나는 한세대학교를 다닙니다 나는 음악학과 전공입니다 나는 한세대학교를 다닙니다 나는 가족은 4명입니다 나는 가족은 4명입니다 4명인데 나는 4명입니다 나는 한세대학교를 다닙니다 나는 한세대학교를 다닙니다 나는 한세대학교를 다닙니다 나는 한세대학교를 다닙니다 아빠 엄마 나 그리고 여동생 그리고 나이십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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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왜 얼씨치 민태 지위에 지하 민태 지위에 지하 민태 지위에 지하 민태 지위에 지하 오늘은 4월 27일입니다 민태 수 왜 얼씨치 하 민태 지위에 얼씨치 하 지금 몇 시니? 네 박자 시 쬐 시 쬐 지은 지금 10시입니다 시 쬐 수 지은 시 쬐 수 지은 시 쬐 수 지은 똑같아 시 쬐 수 시 쬐 수 호 반전 아빠 엄마 나 그리고 여동생 그리고 나입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오늘은 며칠입니까 오늘은 4월 27일입니다 며칠 며칠 수웨이 지지위부터 며칠 수웨이 277일 지금은 며칠이 내박자 시작이 지지앤 지금 10시입니다 100점 친구가 나한테 100점 그랬어 오빠 만점이다 만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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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점 100점 100점 감사합니다.